안녕하세요. 시간당 10cm 이상의 인공눈을 만드는 2023년 88스노우 신제품을 소개해드려요. 신제품의 이름은 파워23. 기존 88스노우 기본형 모델과의 큰 차이점은 동일한 물펌프, 에어컨 프레셔를 사용함에도 인공눈을 산더미처럼 만들어요. 물을 2시간에 1톤을 소비하여 시간당 10cm 이상의 인공눈을 만드는 88스노우 파워23은 여러분의 겨울철 밤샘 작업을 확 줄여줍니다. 여러분의 수면 시간을 보장해줍니다. 파워23은 88스노우 기본형 모델의 비하여 4배에서 5배 이상의 제설 성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최소 사양이 시간당 10cm 이상이고 여러분이 더 좋은 성능의 물펌프를 가지고 있다면 파워23의 성능은 끝이 없습니다. 그럼 파워23 사양을 살펴보겠습니다. 눈을 만드는 조건은 동일합니다. 영하 2에서 3도, 물온도 5에서 7도, 기존 장비와 완벽히 호환되어 88스노우 본체만 바꾸면 파워23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파워23의 스노우 노즐은 3개를 제공합니다. 물펌프 토출 압력이 450psi일 경우에는 노즐 2개를 사용하고 600psi가 지원되는 물펌프라면 노즐 3개를 사용하세요. 노즐 2개라 하여도 시간당 10cm 이상의 제설량을 가지고 있습니다. 파워23은 2시간에 물 1톤을 소비하여 시간당 10cm 이상의 눈을 만듭니다. 파워23은 88스노우 기본형 모델과는 2배에 달하는 금액이지만 그 성능은 4배에서 5배에 가깝습니다. 파워23은 여러분의 수면을 보장해주는 최고의 인공능 기계입니다. 산더미 같은 눈을 원하신다면 88스노우 파워23을 구매하세요.